설명하려 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그렇지만 그게 왜 인건지 내가 희생할 것 같아 나의 말들은 자꾸 줄 떠나 또다시 늘어나 마음 속에서 나 어떤 영구 날 불러 알지 못하는 진짜 마음이 닿을 수 깨끗 꼭 만난만큼 만나 하고 싶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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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욕심 많은 그들은 모두 미쳐버린 것 같아 마구한테는 말을 흘러낸 거짓내셔 사실 아닌 말로 속이려도 하도록 알지 못하는 그런 건 가만히 생각이 있다면 정말 같은 말을 들어보고 싶어 나의 말들은 자꾸 좀 떠나 또 다시 늘어나 마음 속에서 난 어떤 건 몰라도 알지 못하는 진짜 마음이 답을 쓸 수 있게 정말 같은 말을 해보고 싶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